이기제키티브 원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조원휘입니다 진정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느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어떤 것이냐 건강이 필요한지 그 사람의 아니면 노후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 건지 시간적인 자유가 필요한 건지 그분과 대화를 통해서 그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맞춰서 그분과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이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처음에 아내와 함께 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의견 차이가 있어서 다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맞춰봐야 되는 것들 그리고 서로 존중해야 되는 것들을 그 시간내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며 이해하고 노력하니까 한 달 만에 극복을 했고 지금은 정말로 즐겁게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는 비즈니스도 하고 데이트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한다고 일하러 갈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정말 재미있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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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